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트모드, 다크모드의 테마를 디바이스의 시스템, 라이트모드에 따라서 적용되는 앱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테리얼 앱, 여기 보시면 앱이라는 앱.다트 파일로 이동을 하셔서 마테리얼 앱에 보면 테마 옵션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어 얘는 기본적으로 어 디폴트 옵션이구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크 테마라는 것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크 테마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구요. 이 부분을 일단은 드러내서 여기는 라이트 모드 라고 하고 얘는 다크 모드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밑에다가 간단하게 그 아까 전에 복사를 해놨던 그 부분을 복사 붙여 넣기를 해주시고 얘를 티모드로 라이트 모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크 모드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트 모드는 이 색깔이 맞구요. 다크 모드 색상을 바꿔 줄 건데요. 다크 모드 색상은 이 팔레트에 보시면 자 이 색깔이 이제 배경색인데 라이트 모드의 배경색 이 색깔이 다크 모드의 배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색상을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만 바꿔 놨는데 이제 여기 디바이스로 나가서 여기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해 보시면 제일 밑에 개발자 이게 이제 다크 모드 화이트 모드 라는게 있습니다. 다크 모드로 바꿔주면은 이 앱을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테마의 값을 세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테마 데이터 클래스에는 정말 많은 색상 값을 색상 값이나 이런 테마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앱바 테마라든지 아니면 앱바 테마라든지 텍스트 테마 텍스트 테마도 있고 그 다음에 버튼 테마도 있습니다. 버튼 테마 그 다음에 버텀 내비게이터 테마도 있고요. 정말 되게 다양합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로터에서 제공되는 위젯을 사용할 경우에 여기에다가 값만 설정을 해주면 라이트 모드나 다크 모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텍스트 테마부터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트 모드에서 먼저 얘를 다시 라이트 모드로 먼저 바꿔주시고 텍스트 테마 여기서부터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테마는 클래스가 있구요. 여기에도 되게 많은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 바디 스타일이 다섯 가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버튼 캡션이 있고 디스플레이에도 세 개. 헤드라인이 여섯 개. 아니요 더 있네요.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서 다양한 색상들을 이 테마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타이틀을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틀 이 부분이 타이틀 라지로 하고 얘를 타이틀 스몰로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틀 라지가 있고 미듐 있고 스몰 있죠. 타이틀 라지를 통해서 세팅을 해 줄 겁니다. 컨스트 텍스트 스타일에 보면은 컬러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세팅도 바꿔줄 수 있어요. 뭐 폰트 사이즈 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폰트 컬러는 자 요 색상을 이용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텍스트 스몰. 스몰은 똑같은 색상인데 이제 width opacity만 0.7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텍스트도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체크박스 뒤에 있는 글자 영역이다 보니까 이걸 라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라벨에다가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라벨. 여기는 라벨 미디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색상을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복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크모드에다가도 적용을 해 줄 건데요. 다크모드의 색상 값은 이 색상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opacity만 달라지게 되고 이제 라벨 미디움에는 색상 값을 이걸로 세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앱폰트. 앱폰트 쪽 소스가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앱폰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컬러를 지정을 해 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컬러 값이 여기 이제 부모로부터 설정 값이 이제 컬러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 컬러를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에만 테마에서 적용을 해 주면 되겠죠. 테마에서 오브 컨텍스트 텍스트 테마에다가 아까 전에 저희가 지정을 해 줬죠. 그 다음에 타이틀 라지랑 스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지로 적용할 것인지 스몰로 결정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앱을 사용하는 이 폰트에 배치되어 있는 그 각 페이지마다 그 부분에다가 색상을 지정을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 글자 부분이 여기 홈이잖아요. 홈에 보면은 여기 디스크립션 쪽 보면 여기 각각 각각 여기다가 컬러 값을 지정하는 거죠. 테마 오브 컨텍스트에 텍스트 테마에 타이틀 라지의 컬러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줘도 돼요. 그래서 각 폰트마다 테마에 맞게끔 해 주면 되는데 일단은 일단 만약에 규칙이 있어요. 폰트 몇 이상은 라지로 적용하자, 몇 이하는 뭐로 지정하자, 그 외에는 이렇게 테마로 그 각 폰트에다가 색상을 지정하자 이런 규칙을 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앱 폰트에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사이즈. 이 사이즈가 28보다 크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28보다 크면은 라지 폰트로 가고요. 텍스트 타이틀에 라지 폰트 컬러로 가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theme of context에 텍스트 theme에 title small로 가겠다. 라고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해주고 디폴트 값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을 15로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28 이상은 라지가 들어가고 그 이하는 스몰이 들어갈 거에요. 그 외에 색상을 따로 주고 싶을 때는 이 컬러 값을 옵션으로 넣어주면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위젯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어, 이제 새로고침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나가서 다크모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안을 보면은 어, 여기 여기 색상도 다르죠? 예, 그래서 이 라벨이 액티브 됐을 때 라벨이 액티브 됐을 때의 색상을 또 바꿔 줘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홈에서 다시 원복 해주고요. 여기 보면 어그리먼트 박스잖아요. 이 어그리먼트 박스에 보면 이게 체크드 됐을 때 를 어떻게 색상을 줄 것이냐 체크가 true일 때는 각 테마에 맞는 색상을 넣어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공통적인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theme of context에 텍스트 테마에 라벨 아까 전에 미디움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컬러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자, 색상은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비지컬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어, 연약해 보이는 색상이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다음은 버튼 버튼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앱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에 보시면 버튼 테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버튼 테마가 있구요. 여기에 보면 const 아, const 아, 버튼 테마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컬러 스킨을 넣어주시고 컬러 스킨에 보면 다크 모드가 있고 라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드 여기는 지금 라이트 모드이기 때문에 라이트로 세팅을 할 거고요. 프라이머리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컬러 값을 지정할 건데 이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버튼 테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디세이블 컬러 라든지 포커스 컬러 호버 컬러 어, 이런 식으로 버튼 컬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고 왜 컬러 스킨을 사용을 해서 그중에 프라이머리 컨테이너를 썼냐 라고 의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버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그런 플로터에서 제공되는 버튼을 사용을 했다면 아까 전에 그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먹어요. 근데 저는 별도로 제스터 디텍터로 사용한 컨테이너를 사용한 버튼으로 제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별도의 컬러 스킨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 드리기 위해서 컬러 스킨을 사용을 한 겁니다. 버튼 테마도 밑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는 다크로 바꿔줘야 되겠죠. 다크모드일 거고 여기에 색상 값은 자, 이거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화면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버튼 위젯으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 컬러 부분 컬러 값이 있다면 컬러로 줘야 되고 그게 컬러가 없다면 테마로부터 세팅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스킨에 컨테이너 아, 프리머리죠. 프리머리 컨테이너에 컬러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고침 한번 해 주시고 안 바뀌죠? 이 이유는 이 홈에서 여기 버튼 세팅 색상을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빼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 모드로 한번 바꿔 볼까요? 자, 라이트 모드로 바꾸고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추가 다음으로는 이 아이콘 아이콘 색상을 바꿔주는 아이콘 테마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콘 테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퀀스트 아이콘 테마데이터를 넣어 주시고 여기에 컬러 값을 컬러스 블랙으로 주시고 이제 다크모드일 때는 화이트를 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자, 다크모드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헤더 위젯에 보면은 아, 여기 색상을 제가 지정을 안 해줬네요. 아이콘 테마를 사용을 했는데 바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SVG픽쳐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플러터에서 제공되는 위젯이죠. 아이콘 아이콘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사용을 했다면 예, 화이트로 바뀌었죠. 예, 여기서 나갔다가 하고 나가서 다크로 라이트로 바꿔줘도 얘는 검정색으로 바뀌죠. 자, 이거를 아이콘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면 그런 것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 뿐만 아니고 대부분은 SVG로 직접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컬러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컬러 필터라고 있어요. 컬러값이 기존에 있었는데 디플리케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컬러 필터를 사용하시고 여기 보면은 컬러 필터 에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컬러를 지정을 하면 되죠. 여기다가 테마 오브 컨텍스트에 아이콘 테마에 컬러값을 넣겠다. 블렌드 모드는 블렌드 모드 SRC 인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크모드로 갔을 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화이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양목 카드 부분 이 부분이죠. 카드 부분도 이렇게 라운드 된 것을 이제 보통 그 카드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테마를 세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하위에다가 카드 테마 컨스트 카드 테마 컬러값을 자, 요걸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다크쪽도 다크모드쪽도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고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고 컬러값은 요걸로 지정을 해 주면 자동으로 안 바뀌죠.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로 직접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얘를 컨테이너가 아니고 카드로 썼다면 카드 카드로 썼다면 새로 고침을 해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자동적으로 바뀌죠. 그림자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왜 굳이 카드를 안 쓰고 컨테이너를 썼냐 저는 이제 모든 위젯을 플로터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위젯을 잘 안 사용합니다. 직접 제가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예제소스도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컬러값을 얘도 마찬가지로 띔에서 불러오면 되겠죠. 카드 테마에서 컬러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색상을 잘못 줬네요. 여기가 컬러스 화이트를 주면 되겠습니다. 화이트를 주고 새로고침 하시면 이렇게 되고 다크모드일 때는 다크모드일 때는 이런식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바이더 디바이더 쪽인데 이 부분 색상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앱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디바이더도 있어요. 디바이더 테마 서 컨스트 디바이더 테마 데이터 해가지고 컬러값을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컬러값은 요걸로 지정을 해 주고요. 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크모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모드 색상 디바이더 색상 디바이더 요 색상으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새로고침을 하시면 안 바뀌네요.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색상을 강제적으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빼주시고 요거 빼주시고 아이고 됐습니다. 그러면 색상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로 바꾸시면 됐죠. 이쪽 그 체크박스죠. 라벨이 라디오박스라고 하죠. 라디오박스 라디오박스 색상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전에 그 라벨 요걸 썼잖아요. 이거랑 색상을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얘도 컬러필터 넣어야 되죠. 컬러필터 넣고 컬러필터 모드를 요거 값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 모드를 모드 SRC 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열면 이쪽 색상값도 바꿔줘야 되겠죠. 드로어 쪽을 보면은 색상값을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 줬는데 이 색상값을 빼주시고 이 드로어의 테마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앱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드로어 테마 const 드로어 테마데이터 넣어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선물로 남겨 주시면 되고 복사를 해서 다크모드 쪽도 추가하게 드로어 새로고침 네. 됐죠. 마지막으로 이 스위치 모드, 이 스위치의 색상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테마라고 있어요. const, 스위치, 아이고, 스위치 테마. 테마데이터죠. 테마데이터에다가, 썸브 컬러가 있구요. 거기다가, 이게 올로 세팅을 해서 컬러값을, 블랙, 아, 여기는 라이트 모드니까 라이트 모드는 화이트로 시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랙 컬러. 겹쓸에는 색상값을 이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썸브 컬러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동그란 거. 그 다음에 트랙 컬러는 요 밑에,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다크 모드도 추가를 해 주시고, 얘는 반대로 블랙이 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 색깔이 되겠습니다. 새로고침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라이트 모드로 돌렸을 때,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은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를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 디바이스의 환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상태관리, 겟엑스와 그 다음에 블럭을 통해서 이 라이트 모드를 바꿨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시스템 모드가 아니고 이 앱에 따른 설정 값에 따라서 이 모드를 바꿔주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앞으로 영상들 같이 공부하길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